등산 강사 박미숙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등산강사 박미숙입니다. 제가 강의를 할 때마다 이런 질문을 해요. 등산복 기능이 중요합니까? 패션이 중요합니까? 예전에는 기능이라고 당연히 답변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요즘은 패션이야! 라는 답변이 더 많아요. 등산 강사인 저도 산에 갈 때마다 등산복장 어떻게 해야 하지? 늘 고민을 합니다. 일기예보를 보고 바람이 부나 확인하고 비나 눈이 내린다는 예보가 있나 꼼꼼히 확인하고 등산복장을 선택을 하죠. 이런 고민을 하는 저는 패션보다는 기능을 더 고려하면서 등산복장을 준비하는 거죠. 벌써 한 3년 됐나 봐요. 11월 초에 설악산에서 사고가 있었어요. 설악산 대청봉에서 오색으로 내려가는 그 길에서 34세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거예요. 사고의 원인은 저체온증으로 보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발견 당시 상황을 써놨는데 얇은 패딩 자켓을 입고 있었고 발목 부위가 낮은 운동화 형태의 여름 트레킹화를 신고 있었고 등산복이 아닌 일반 바지를 입고 있었다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나중에 인터뷰를 하는 걸 보니 중청대피소의 국립공단 직원이 당일 설악산은 비를 동반한 광풍이 불고 있었답니다. 기온이 영하 7도였는데 호칸의 비바람과 눈보라를 감안하면 체감온도는 영하 17조 정도였을 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먼 산 또 큰 산을 갈 때는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어요. 산의 기온 감율 현상인데요. 산은 고도 100m 오를 때마다 기온이 0.6에서 1도씨 정도 낮아집니다. 바람에 의한 체감온도는 시속 1m 1.6도 정도 낮아지고요. 방금 제가 속초에 있는 설악산의 사고 사례를 들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속초 시내 기온이 0도이고 설악산 대청봉에 초속 5m의 바람이 불고 있다면 기온 감율로 계산을 하면 영하 12도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바람에 의한 체감온도까지 감안하면 영하 20도가 되는 거죠. 시내 기온만 생각하고 산을 올랐다가는 체온 유지에 실패를 해서 저체온증에 빠질 위험이 크게 있는 거죠. 봄이 되어 기온이 상승하고 있고 도심의 낮 기온은 반팔 차림으로 다니기도 하지만 등산을 하실 때는 반드시 보온 유료를 함께 챙겨가야 하는 거죠. 그럼 등산복 준비를 어떻게 하는 거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등산복을 준비할 때는 세 가지 관점으로 고민을 하시면 돼요. 피부에 직접 닿는 베이스 레이어와 그 위에 보온을 위해서 입는 미드 레이어, 그리고 비나 바람, 눈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마지막 위에 있는 게 아우터 레이어거든요. 그럼 첫 번째 베이스 레이어를 한번 볼까요? 이건 내 피부에 직접 닿는 옷이잖아요. 어떤 기능을 해야 할까요? 우선 피부에 직접 닿기 때문에 촉감이 좋아야죠. 그리고 등산은 한겨울에도 땀이 나잖아요. 한겨울에도 땀이 나기 때문에 중요한 기능은 땀을 신속히 흡수하고 또 땀에 젖은 옷을 빨리 말릴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하는 대표적인 원단을 우리가 클맥스라고 많이 알고 있고요. 두 번째 미드 레이어는 보온을 위한 옷입니다. 이 보온 옷의 기능은 따뜻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발생하는 땀도 빨리 발수를 할 수 있어야 되니까 통기성도 함께 살펴봐야 돼요. 이 두 가지 기능을 다 하는 원단이 풀리스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죠. 가볍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또 땀을 빨리 밖으로 배출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겨울에 보온 옷을 챙겨 입을 때는 두꺼운 옷 하나보다는 얇은 옷 두 개 이상을 껴입는 게 훨씬 보온에 좋습니다. 우리가 레이어라고 하는 말이 겹을 말하잖아요. 몇 개를 껴입었나. 그리고 등산을 할 때는 시시각각으로 땀이 났다 추웠다. 오르막을 힘겹게 오를 때는 땀이 쭉 났다가 가만히 숲길을 걸을 때는 또 추웠다가 이러기 때문에 한 가지 옷으로 보온을 하려고 하면 좀 어려워지죠. 마지막으로 아우터 레이어인데요. 아우터 레이어는 비, 바람, 눈등으로부터 내 신체를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방수, 방풍 기능을 하는 자켓은 사계절 항상 배낭 안에 있어야 합니다. 방수, 방풍 기능을 하는 대표적인 원단이 고어텍스잖아요. 특히 고어텍스 원단은 방수, 방풍은 물론이고 투숲 기능까지 갖춰져서 많은 등산인들이 애용하는 원단이죠. 하지만 완벽한 투숲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고어 자켓을 입고 움직일 때도 안에서 땀이 차면 수시로 지퍼를 열어서 몸의 열기를 밖으로 빼주어야만 안에 있는 보온 옷이 젖지 않아요. 이 자켓은 배낭에 항상 사계절 휴대하고 다니면 좋은데요. 이 필름 원단을 보호하고 배낭에 잘 휴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얘를 이렇게 3분의 1을 접어서 팔을 정리를 하시고요. 나머지도 3분의 1을 접어서 팔을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여기에서 둘둘둘둘둘 마르시죠. 그러면 여기 모자 케이스에 얘를 쏙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관을 하시면 배낭 안에 넣으시면 필름 손상도 막을 수 있고 이거 케이스가 있긴 한데 케이스 자체도 또 무게가 되잖아요. 우리는 배낭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그냥 모자를 활용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수냅을 해서 배낭에 넣으시면 됩니다. 팁이에요. 등산복 이렇게 잘 갖고 있고 등산을 해도 등산복 각각의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안 되겠죠. 지금부터는 등산복을 어떻게 입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날이 집에서 쌀쌀하니까 베이스 레이어 입고 미드 레이어 입고 아우터 레이어까지 자켓을 착 입고 산에 도착을 하셨으면 살짝 춥게 느껴져도 자켓은 일단 벗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걷기 시작하면 5분도 채 안 돼서 몸에서 열이 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참 못 지켜요. 아무리 강사들이 벗으라 그래도 추워서 하긴 괜찮다고 안 벗는데 결국 5분에서 10분 지나면 땀을 흘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미리 벗고 출발하지 않으면 참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이 생겨요. 중간에 나는 옷을 벗어서 배낭에 넣어야 되겠는데 일행은 가고 있으니 옷을 벗지 못하고 계속 땀을 흘리고 걷게 되는 거죠. 그리고 쉬는 타임에 가서 막상 벗으려고 벗으면 너무 춥잖아요. 옷이 젖잖아요. 그럼 이 젖은 옷이 마르면서 내 체온을 350배속으로 빼앗아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 있으시죠? 땀 쭉 흘리고 중턱에 앉아서 탁 쉬어서 바람 불면 느닷없이 여기 피부에 닭살이 확 돋잖아요. 그만큼 빠른 속도로 체온을 뺏기기 때문에 산에서 등산을 할 때는 땀을 많이 흘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냥 좀 쌀쌀해도 등반 초기에는 자켓을 벗고 시작하는 게 좋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겉옷은 움직이면 벗고 쉴 때 입어라. 이렇게 말을 하죠. 이처럼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능의 옷들을 효과적으로 겹쳐 있는 것을 레이어닝 시스템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래요. 아니 그러면 그 세 가지 기능을 다 갖춘 거를 사면 되잖아요. 베이스 레이어는 그렇다 치고 미드 레이어, 보온과 또 보온 옷에 방수, 방품 기능이 있으면 하나만 입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좋을까요? 단점이 있죠. 첫째, 가격이 비싸집니다. 네, 가격이 비싸지고 둘째, 무겁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의 또 단점은 우리가 보온 우류를 입고 가다가 더우면 이걸 벗어서 배낭 안에 수납을 해야 되잖아요. 그 다운자켓 외피에 고어텍스 원단이 붙으면 부피가 커져가지고 배낭 안에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옷을 못 벗고 땀을 계속 흘리는 경우도 있죠. 각각의 필요한 기능만 하는 옷을 선택해서 레이어닝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옷을 입었다 벗었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 레깅스를 입고 등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한참 초기 질문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레깅스를 입고 살아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활동하기 편한 옷이잖아요. 활동성이 좋은 옷인데 다만 레깅스는 바람이나 비, 눈이 내리는 날에는 사실은 대책이 없어요. 제가 워킹 교육 클라스를 운영을 하는데 4월이었거든요. 4월인데 북한산에 우박이 쏟아졌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참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여성분들이었는데 입술이 파래지고 그 추위를 어떻게 감당할 대비책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배낭 안에 오버트로우저라고 하는 덧바지를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나 갑자기 비가 내린다거나 이럴 때 덧입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대책만 갖추고 있다면 뭐 레깅스 괜찮습니다. 배낭에 꼭 휴대하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등산 가기 전 등산복 어떻게 챙겨 입지? 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등산 갈 때 구비하는 장비들이 있잖아요. 그 장비들, 올바른 등산 장비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